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특정 회사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어떻게 주가가 대폭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귀신처럼 그렇게 딱 매매 시점을 맞춰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회장도 유능하고 상무도 유능하고 정무도 유능하고 사장도 유능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정 매도 시점을 딱 선택해가지고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는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그냥 뭐 억지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된 이런 서울가스가 폭락 대폭락 이전에 아주 대량의 물량을 그냥 매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세차익을 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그와 같은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문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가 2주 전이네요.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우큐 매장 사태 시세차익 600억 사회하는 발표 5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1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사태화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큰 시세차익을 누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김익래 다우큐 매장하고 서울 도시가스의 회장 내지 관련자들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특종입니다. 서울가스 폭락 직전에 매도한 대성 회장 과거에 라등령 관계사에 투자한 적이 있다.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특종 같으니까 사건이 이래요. 대성 홀딩스 회장이라는 분이 장투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특종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팔리게 된 거죠. 누구와 함께 팔리는 거야. 이번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대표. 지금 라대표한테 팔렸는데 라대표의 최척근이 대성가스가 갖고 있는 대성창업투자 관계자들을 잘 아는 거죠. 김 모 씨라고 합니다. 두 사람 라덕영 대표하고 이번 주가 폭락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인 그리고 그 김 모 대표가 상당히 밀월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척근이었는데 두 사람이 무슨 사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김 모 씨가 돈을 달라 몇십억을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하니까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본인들의 지인들 특히 라대표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시시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부 대주주들이 폭락 직전에 팔아치운 게 아니겠느냐. 이 사건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네요. 이제 서울가스 폭락 직전 매도한 대성 회장 과거 라덕영 관계사 라덕영 씨가 인수해 가지고 자기 회사가 됐는데 그 직전의 회사를 회사의 창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겁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다우데이터 140만 주 605억에 매도 4월 20일입니다.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행회장 서울가스 10만 주 456억에 매도 시세차익 4월 17일 김영민 회장의 동생이 최대주주인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12만 주 538억에 매도 3월 2일 이렇게 돼 가지고 대주주들이 대량 매도한 것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방송했듯이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대형 높음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금 법조계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하에서의 검찰이 이런 대주주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상세하게 파헤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울도시가스 아마 형님 동생인 모양입니다. 아직 이제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도시가스의 관계자들이 고위청들이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3월 1일 날 매도해 가지고 538억 4월 17일 날 매도해가 456억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느냐. 얘기도 기자가 그렇게 썼네요. 3년간 8에서 9배 정도 어린 시쯤에 절묘하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발을 뺐다. 시세 차익만 수백억에 달하는데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2022년과 2021년도에 각각 영업 단기 순위기 173억하고 80억인데 단기 순위기 5배에서 6배 가량이 되는 큰 돈을 주식 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저런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검찰이 어련히 파헤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보고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 횡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봐주고 싶으면 다 봐주는 겁니다. 덧볼 수 있으면. 그냥 저는 그렇게 아예 안 믿습니다. 대주주들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니 머리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의심하죠. 특별한 정보에 여러분들 입수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나 주가 조작 정황 등에 대한 정보를 모종의 경로로 접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뭐 기자의 억지 주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거죠. 불법적 주식 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인 라드경 씨 관계사의 과거에 대규모 투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라드경 씨가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의 서울도시가스의 여러분들 계열사인 대성창푸가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할 정도가 되면 과거의 여러분들 그런 경영진하고 밀접한 관계지 않겠습니까 해당 회사는 라 씨와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물이 오래전부터 경영해 깊숙이 관여한 업체에서 대주주들의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도인 거죠. 아주 최측근이었던 이 라 씨 이번 주가 폭락의 중요한 그런 주인공인 측근이었던 김 모 씨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 모 씨가 흘린 정보들을 다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그 김 모 씨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이 투자한 창투사가 투자한 그 회사의 여러분들 실질적인 경영자처럼 행동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밑에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블랙 재교님은 정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다. 이게 찬성이 258 반대가 1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주가 주식 매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2님은 대주주가 묵인 또는 동의하지 않고서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폭락하기 이전에 정보가 있었다는 거다. 그러지 않고 귀신도 아닌데 어찌 폭락을 예견하고 대량 매도를 할 수 있겠나. 52명이 찬성이거든요. 회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식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나 이렇게 오너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별도의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성창투에서 20억을 투자받은 얍컴퍼니 이거를 라덕영 씨가 인수를 했고 그게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신의 최척근인 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여기에 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그 김모 씨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라덕영 씨는 얍 글로벌의 실진력 주인이 되었다. 라대표는 얍컴퍼니의 600억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면서 얍컴퍼니를 창업한 안 대표의 사임과 새로운 이사지 선임들을 요구했고 거기에 이어 실질적으로 CEO 직속이라는 그런 직함을 들고 활동한 사람이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가 라덕영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련 정보를 그냥 외부에 누출했다는 거죠. 라 씨가 3, 4년 전에 봉적적인 주가 조작을 시도할 때부터 김 씨도 함께 했지만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한 등의 문제 때문에 김모 씨하고 라 씨가 갈등을 빚었고 결국은 결별한 조건으로 라덕영 씨에게 주가 조작을 폭로하겠으니까 입을 막으려면 수십억을 내라.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라 씨가 여러분들 얍컴퍼니와 관련된 본인과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거죠. 김 씨의 존재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던 김용은 대성해장척과 라덕영 씨 일당 사이의 관계를 늘려 개발 단초를 제공하는 요소다. 그냥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런 관련 정보를 모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검사에 다 알겠는데 라덕영 씨하고 첫 건인 김 모 씨가 틀어지면서 김 모 씨가 뭐죠? 관련 정보를 언론계에 제보하고 동시에 본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뿌린 거죠. 그 정보를 낚아채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빨리 그냥 돈을 그냥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도 있고 라덕영 씨와 함께 급히 그냥 돈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네요. 라덕영 씨 일당에 투자했거나 라덕영 씨와 관련된 재력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 안 했을 가능성이 낮네요. 사건이 이 정도까지 알려지게 되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다를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묵기가 힘들겠죠. 참 요지경입니다. 대충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정도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거네요. 뭐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를 걸고 검역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대주주주 측에서 해야 하면 필사적으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덮기 위해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cg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4권까지 지금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부뚝 세울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주식 대폭락 라덕영 씨가 관련됐던 그런 주가 조작과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라덕영 씨의 측근으로 일했던 김 모 씨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 떠올랐고 또 그런 관련 정보를 언론사와 또 유력한 인물들에게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가 폭락 직전에 라덕영 씨하고 이런 관계가 틀어진 김 모 씨가 주요 인물들에게 정보를 누출했다 이런 정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데 조선일보 보도 이름들 제목은 대주주도 들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제목을 뽑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주주가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냐 회장님도 팔고 무슨 밑에 사람들도 다 팔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SG 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우 지목 세력으로 지정된 AT투자자문사 대표 라덕영 씨와 한때 투자자문사를 함께 운영했던 척근인 김 모 씨가 라덕영 씨 관련된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언론사에도 제공하고 또 주요 인물들에게 제공했는데 그 주요 인물들이 이번에 폭락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그에게 시세차익을 올린 그런 대기업들의 호나들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이제 지금 도는 거죠. 김 씨는 라덕영 씨와 자신을 모두 아는 주변인들에게 향후 벌어질 사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렸고 실제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지기 열흘 전인 지난달 14일 김 모 씨는 라시 일당에게 100억가량을 투자한 사업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랑 남부지검의 지금 라덕영을 다 조사했고 이 애가 조금 있으면 불려가서 애 인생은 끝난다. 주가가 하루에 30%씩 3일 동안 빠질 것이다. 너도 나도 다 주식을 뺄 거니까 하루에 30%씩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다행히 A 씨는 과거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 부회장을 지낸 인물인데 이 양반도 지금 라덕영 씨가 인수해 가지고 김 모 씨가 실질 CEO로 활동한 야브컴퍼니에 이미 투자를 한 인물인 거죠. 대성창업투자도 이 야브컴퍼니에 투자를 한 거고 라덕영 씨도 이런 인물들을 다 아는 것이고 또 김 씨도 이런 인물을 다 아는 거죠. 서울역 인근의 대형 빌딩을 보유한 재력가 유 모 씨 역시 김 씨에게 사전에 정보를 듣고 라 씨에게 투자를 한 돈을 주탁폭력 사태이 터지기 직전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된 이번 사태에서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김 모 씨의 제보에 따라 가지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지금 속속 밝혀지는 거죠. 결국은 김 씨하고 라덕영 씨하고 미를 관계가 끝나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돼서 김 씨가 열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여기 보시면 라 씨와 김 씨의 갈등 관계 라 씨 일당의 행각을 잘 안 한 관계자는 김 모 씨가 언론을 비롯해서 라 씨와 연결된 유력 투자자들에게 폭로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 씨는 여러 사업을 불렸다 큰 빚을 지는 등 문제가 많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라 씨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했다. 또한 자신보다도 라 씨의 말을 믿고 라 씨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들을 라 씨에게서 떼어놓고 싶어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엇갈리면서 상대관을 완전히 이제 물을 먹였는데 어쨌든 김 모 씨의 그런 활동 때문에 돈을 잃기 일보 직전에 건진 사람도 있지만 라더 경 씨는 완전히 이제 늑다운될 정도의 타격을 받은 거죠. 라 씨 일당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미뤄볼 때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 측도 A 씨처럼 사전에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회장 측도 A 씨처럼 얍컴퍼니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를 통해 얍컴퍼니의 전 대표인 안경훈 대표나 김 씨 쪽과 접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경훈 대표를 잘 아는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평소 대성홀딩 회장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게. 김 모 씨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라더 경 씨가 얍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직전에 창업자인 안경훈 대표의 버금갈 정도에 본인이 돈을 댔으니까 첫 끈을 파견한 것이 김 모 씨죠. 그럼 김 모 씨는 안경훈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인명을 다 인수를 했겠죠. 그 인물 가운데서 무슨 재력가 A 씨도 있고 대성의 측에 이런 대성홀딩스 회장 측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다 정부가 이렇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책임이 뒤따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검찰은 김잉내 다우키움 그룹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직전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대주주들의 그리한 수상한 점이 많다고 보고 대주들이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대주주 외에 팔게 해 사니까 다른 회사 온화들도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매도 안 한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주식 매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벌이 크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 테니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윤석열의 정부 하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폭락 직전에 대량 매도 대주주 5월 20일자 조선 대주주들의 기막힌 매도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똑똑해 가지고 1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 가지고 97%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풀어쓰게 되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연의 일치다고 답하신 분들 물론 계십니다.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매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97% 정도가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검찰이 제대로 밝힐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가 돈 있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는 절대 정의가 있다는 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거죠. 이번 사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김남국 씨 사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고 보면 되겠지만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단 조선이 일면으로 다뤘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대충 깔아뭉개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정의지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나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이익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1군의 4군까지가 지금 나왔고 5월 30일 날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이 부분을 다룹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게 되면 향후의 공직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더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전주시 완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드디어 이제 원내에 입성하고 나서 아주 또 처음부터 이제 발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범했다. 그런 주장을 원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훈처 장관으로 이렇게 이번에 입호부한 사람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두 단어가 떠오르네요. 하나는 참 무식하다. 노동운동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참 사람이 무식하다라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참 옛날 어른들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거든요. 참 사람이 비뚤어졌다. 이게 생각이 비뚤어지게 되면은 그냥 뭐 이걸 바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온갖 짓들을 다할 건데 참 걱정이 되네요. 본색 드러낸 진보당의 강성희. 이승만은 내란 목적 살인죄 속에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하 비난은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 속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내란죄의 속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의 이력을 한번 보니까 아직 젊은 사람이네요. 1972년생 대한민국의 공장 노동자 출신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겠네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 수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아주 출시를 크게 했네요. 2023년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뭐 정가가 많네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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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대단한 양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입니까? 한국의 현대사 교육을 거의 우리가 못 받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또 왜곡을 많이 가리킬 거고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시왕조 신민으로 사는 그런 굴레로부터 탈출시켜준 분이잖아요.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여러분 사는 거로부터 탈출시켜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역사가 몇 년이 되는지 대개 우리는 5천 년의 찬란한 역사 5천 년의 찬란한 역사의 대부분이 뭡니까? 질곡과 노예 상태였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뭐죠? 노예의 질곡과 구속의 질곡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제도적 털을 완비하는 사람이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성희 위원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많이 사람이 비틀어졌다 보는 것이 당신이 지금 뭐 이렇게 나와서 국회에서 폼 잡고 세비로 밥 먹고 사는 게 다 이승만 공의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조선조에 태어나가지고 조선조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근대 시민 사회를 꿈꾸고 의회 민주주의를 꿈꾸게 된 그 변화가 20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진원지가 한성 감옥에 투옥됐던 시절. 이 기간입니다. 1899년부터 1904년 사이에 그 이런 왕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런 대모를 하다 잡혀가가지고 5년간 여러분들은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세계관의 대변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을 대변역을 경험하는 데는 미국의 젊은 그런 성교사들이 도움이 컸죠. 영어 성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잡지들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대개혁이 일어난 거죠. 한 개인에게. 왕조시대에 나가지고 고시를 통해가 과거를 통해가지고 입신 출시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근대 신민사회를 꿈꾸고 근대 의외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변역이 한성 감옥에 투옥됐던 5년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젊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젊은 성교사들이 이승만에게 넣어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승만이란 사람을 마치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이 한성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뭡니까? 두근두근해질 정도의 그런 명문 그게 독립정신이란 책이지 않습니까? 1904년도에 독립정신 원고를 완성한 거 아닙니까? 총 52편으로 이준고 이 독립정신의 근본적인 것은 부국강병과 의회민주주의를 여러분들 담은 책이지 않습니까? 20대 젊은이 안께서 나왔죠 1904년도에 여러분들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왕실의 밀명을 받들여서 미국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따라가지고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나 마지막 떠나기 전에 고종이 그 당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승만 함께 한번 만나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만나지 않습니까? 썩어빠진 20왕조의 왕을 내가 왜 만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분란이 심한데 1945년도에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분리돼서 엄청나게 썩었고 좌익은 하루가 다르게 뭡니까?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탕인데 그 당시 여론조사해보면 압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승만이란 인물이 무게중심을 잡고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도록 재헌의회가 출범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분열적인 민족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내가 이승만의 입장에 가끔 상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온 책이 20대 한성 감옥에서 나온 책이 독립정신의 한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왔죠. 20대 청년이 옥중에 저술한 우리민족 최고의 명적 이게 독립정신의 한 책입니다. 다 한번 읽어봐야 될 거고 이 책의 서문에 여러분들 책을 펴낸 분이 참 잘 썼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권한을 생각하고 과일을 먹을 때 그 나무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의 권한을 모르고 거기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자기가 따먹는 과일나무에 뿌리를 뽑거나 줄기를 베어버린다면 사람들은 그런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겠는가? 이게 진보당의 강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972년생이 아직 젊지만 참 철딱순이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네가 이런 폼을 잡고 사는 그런 모든 권한이 이승만이란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승기 같은 사람들이 나라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걸 보면 기가 찬 거죠. 물을 마실 때 그 권한을 생각하지 못한 민족 앞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왕과 왕족 소수 양반 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오는 날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이 자유로운 체제를 이시 왕조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선거 마다 도덕질을 해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시 조선이지 않습니까? 투표자들이 지도자를 선출을 못 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이름이 대한민국이지. 조선왕족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조말 전체 백성 가운데 10% 미만이 양반이었고 50%는 무지렁이 상민들이었고 40%는 노비였다. 그 10%에 속하는 양반들 족자 비록 그 아래 상미나 노비들보다 자유롭고 유족했으나 그들 역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연한 듯 누리는 자유, 독립, 자주, 자율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예속적인 삶을 살았다. 이 예속적인 삶을 탈피하도록 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들 시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을 갖췄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다 배가 불러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강성희 위원이 참 내가 볼 때는 철이 없다. 무식하다. 참 많이 비뚤어졌다. 그런데 뭐 비뚤어진 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 독학한 사람들은 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도통남 이야기 안 듣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이런 역사를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근원은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에 우남 이승만이 주도해서 자유민주주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데 있고 그 건국의 정신적인 기초는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독립정신에 있다. 그게 20대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깨우쳤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근대신민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20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80대까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 견디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악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참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완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독립정신은 20대 청년 우남 이승만이 옥중에 집필한 그의 대표저수로서 5천 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왕정의 역사를 민주공화정으로 탈바꿈시키고 대륙문화권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문화적 전통을 해양문화권으로 옮기는 데 이론적 기초가 된 책이다. 다산 정약용이 똑똑했지만 왕정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로 살았던 실학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도 조선왕조라는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모든 책들은 주권자는 단지 왕 한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피치자라고 보면서 전제군주가 백성을 어루만져주는 인정이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했었다.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백성이 말하여 나라의 준이고 그들 각자가 자유, 독립, 자주, 자율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시비를 판단할 줄 각성된 개인이며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의 집이란 단체를 만들고 법을 재정하여 운영해간다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국내 최초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남이 만든 이 좋은 체제를 뒤집지 못해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심지어는 선거까지 도덕질을 해 가지고 그 도덕질한 선거에 다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고 대통령, 법무장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무슨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블당 여러분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 언론사들 다 에라이. 우남 이승만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모세하고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애급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 민족을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남이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남의 이런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깊게 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 굴레, 노예의 굴레를 탈출시켜줬는데 그래서 이런 70년, 80년 배부르게 이렇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걸 다시 이시조선으로 퇴행시키려 한 인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킬 의지도 없는 국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할 수 없다.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 사니까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식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뭐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거죠. 우남 이승만 덕택에 사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박정이라는 인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정직함이고 그 정직함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 지도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월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추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소위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제 시리즈가 지난 1월 달에 일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4원까지 출간됐고 5월 30일 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원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성원해 주시고 이것이 무슨 단순히 책을 파는 활동이 아니고 이 책이 정말 깊은 향기처럼 퍼져서 나라를 반석에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세대는 나이가 든 분들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살아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을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귀담아 듣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방의 맹수들이 우글누글하는 것이다. 삶이 그렇고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939년생의 직격탄 선임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 1938년생인가 39년생이 그러신 분인데 일반 생활인하고 좀 다르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정이니까 조계종의 최고 어른이죠. 조계종의 종정 되시는 성파 선임 이야기를 인터뷰를 아주 잘하는 조순위보의 김윤덕 기자가 가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굉장히 기네요. 길고 김윤덕 선임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선임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면 탁탁 답문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한번 옮겨봤는데 백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하고 그 틈이 무엇인고 하니 그게 바로 분열이다. 이런 종정이 지금 말씀하신 종정 성파 선임이 하신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두고 이제 내린 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틈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성파 선임은 정치권도 국민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자기만 울타북이면 싸우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방에서 노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라는데 갈수록 분열만 깊어져 걱정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요리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쉬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제국을 격려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삼국지와 같은 데서 자주 쓰이는 그런 계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친일, 친일 할 건가 그때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처질이 돌아보고 이것을 거울삼아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인연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따라 다 변하고 흘러가고 그러니까 한일관계란 것도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런 일본인과 한국인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마치 다산적양용이 똑똑했지만 조선왕조라는 큰 털을 못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일제치하 36년을 살았던 그 시대에 일본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지도자도 그 시대를 못 벗어난 거죠 제국주의 시대를 그 여름 한 80년 90년 흐른 다음에 그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구장창 뭡니까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런 걸 보면 기가 찰뿐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가고 변하고 그렇다 해서 과거를 잊자 이런 건 아닌데 그 집착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치면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들은 취업난 죽어난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김윤덕 선임기자 이렇게 묻습니다 성파선임 말씀이 나는 정기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살아서 그런지 청년들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막혀요 내가 외정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학교도 다닐 수 없던 배고픈 시절을 보내서 그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아마 오늘 지금 방송을 듣다가 이 대목이 나오자 바로 돌려버린 삶이 나올 겁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전쟁 없이 이 정도 사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유튜브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탈리아 고성 같은 거를 이렇게 그런 것을 다룬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중세시대나 이런 게 옛날 성들 있지 않습니까 외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깎아짓던 그런 여러분들 산 정상에다가 그냥 절벽 위에다가 뭐죠 어마어마하게 높게 성체를 세워 가지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았던 그 이탈리아의 14세기 15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성체 관광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애잔하거든요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 해변에 아주 유명한 포스타나라는 지방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그걸 보여줘 유튜브 한 분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여러분들 그런 모델을 뺨칠 정도의 그런 옷들을 입고 해변가에서 식사를 하고 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음료를 마시고 그러지만 거기가 옛날 같으면 뭐죠 중세시대 같으면 사라센들이 계속 여러분들 해적들이 노락절해 가지고 뭐 그런 바닷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과거 시대의 사람들하고 현재를 비교해 오게 되면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김윤덕 기자 또 묻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힘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힘든 시기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고 비교해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직장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성파수님 말씀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안 되는 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너무 초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김윤덕 기자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세 사기 때문에 30대 청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파수님이 죽기로 작정하듯이 살기로 작정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그걸 선택한다면 못 살 이유도 없죠 죽을 힘을 다했다는 말이 있죠 죽을 힘을 다하면 안 된 일이 없어요 죽을 만큼 결심하고 살기를 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종정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면 아우슈비츠에서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행운이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선문답 같은 종정 성파수님 이야기를 한번 새겨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뭐 영감님 또 이야기 뭐 또 반복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선임 또한 일제강점기를 사셨습니다 1938년생이니까 성파수님 말씀이 현실은 현실이고 과거는 과거라 다 지나간 거다 친일이다 뭐다 시위만 하고 있으면 나아짐이 없어요 일본군에 전혀 공툴되지 않으려고 밤에 20리 산길 넘어가 개론식 올리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왜 일본의 나라를 뺏기니 돌아보고 다시는 그리 되지 않도록 해야죠 이조 말기도 술은 물고 뜯고 하다가 외침을 당한 거 아닙니까 성파수님 이야기가 제 눈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영감님이 똑같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종정 성파수님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야 그거 뭐 노인장 이야기를 하면 새겨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기 인생이 또 윤택해지고 그런 거죠 중국에서도 오래 공부하셨죠 성파수님 중국을 적대시에서도 매달려 수도 안 되니 난감합니다 중국인들 속성은 뭐든지 흡수 통합하려는 겁니다 중국화하는 겁니다 티베트도 중국하고 신장도 해방시켜 죽겠다며 들어가 죄다 점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중국도 맹수고 미국도 맹수라 그들은 당당히 대한민 분열부터 끝내야 됩니다 착하게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먹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겉은 뭡니까 독립된 국화처럼 놔두지만 그냥 거의 속국화를 시키려고 하고요 우리 내부에서 그 속국화를 위해가 진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성파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든 다 삼키는 거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5천년의 그 질곡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 세력하고 이런 못 붙어가 안달이 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미일 친밀 관계도 하지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또 정권을 바꾸게 되면 친중국가로 몰고 가겠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 작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은 해야 되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성정 자체가 전형적인 서울중산청 출신들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봤던 서울중산청 출신들입니다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대결 구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수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음 선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중국은 다 먹어 치우는 거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그거를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쪽에 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식들보다도 자기 당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실도 뭐 사실도 서로 다른 걸 사실로 보고 무소유는 좋은 것인데 그의 포기 작전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할까요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있는 한 같이 가야 할 것이 의욕입니다 호흡을 살아있는데 의욕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건 탐욕과는 다른 겁니다 국가라는 것도 에너지 모임이지 않습니까 개인도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살아야 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이런 의욕이 없으면 그냥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침체가 돼가지고 누구도 더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만들고 이런 부분에 의욕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가라앉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회장님이 이런 말 하더군요 참 세상이 재미없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도 의욕 공동체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시대를 못 만들면 그럼 가라앉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종정 성파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어쨌든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39년생 조계종의 종정대시는 성파수님 인터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도 의욕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도 무너지고 반듯한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은 희한한 존재가 돼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낼 수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이렇게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자기 분수를 잘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수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개인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자주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을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한국이 참 근래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분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어떤 방송을 내보냈는가 하니까 일본식 장기 불황이 한국에서는 일어날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부동산 전문가 말씀을 갖고 논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실 그 일본은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건물주하고 같습니다 이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제 근로소득도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걸 갖고 있는 많은 그 직장인들이 꿈을 꾸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까 벌어놓은 자산이 돌아가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상태고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2014년 정도부터 발생했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도 지금 안 됐죠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생활과 비교하게 되면 봉급생활자와 같은 겁니다 열심히 움직여서 근로소득을 계속 벌어야 나라 살림살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봉급생활자들의 꿈이 열심히 벌어서 근로소득을 축적한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주식투자를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일본하고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건물주나 투자자와 같은 거고 한국은 봉급생활자와 같은 것이다 일본은 1950년에 한국전쟁 특수 때부터 시작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50년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저편 하면 그냥 품질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물건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지고 2021년 말에 일본의 대외 주순 자산이 411조 1841억엔 약 4069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외 자산 규모의 배가 17배 정도 많습니다 17배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이렇게 잠을 자는 사이에서도 뭘 만들어냅니까 배당 소득을 만들어내고 이자 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조금 이따 소개 되겠습니다만 한 20조엔 20조엔 정도가 매년 뭐죠 20조엔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0조엔이면 2위 독일하고 격차가 100조엔 정도 여러분 대외 자산 순자산이 대외 순자산입니다 부채 빼고 그러니까 4069조 원 정도의 자산이 계속해서 일본인들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게 40년 50년 정도 무역수재 흑자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14년 외환위기가 끝나고 2014년 무렵부터 이제 경상수재 흑자가 좀 봉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경상도의 적자 때문에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10년도 안 된 겁니다 일본은 50년간 돈을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고 월급쟁이 한국의 건물주 일본을 왜 걱정하나 이런 기사를 2022년 9월 29일 날 한국경제신문의 글로벌 2014년부터 순채권 국가가 된 한국 월급쟁이 한국의 건물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00조엔이 넘는 해외 자산에서 매년 이자와 배당 수입만 20조엔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서 띄어 가지고 근로소득을 벌여야 무역수재 흑자가 돼야 겨우 여러분들 경상수재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11년부터고 거의 경상수재가 적자가 된 해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매년 이렇게 남긴 겁니다 이걸 5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지만 그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근대화를 야무지게 성공시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순자산이 많은 나라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잘 아는 한 나이가 많이 드신 기업인이 핫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외 순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한일간을 너무 그렇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다 50년 동안 돈을 벌어서 해외 자산을 사놓은 나라하고 2014년부터 개우 뭡니까 자산을 마련한 나라하고 뭐가 같은 동급이 될 수 있느냐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기는 게 무역수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득수지 이게 예를 들면 배당이자소득인 거죠 항상 풀렀습니다 2021년도 1분기 5조 7천조 7천엔 4조 8천엔 5조 9천엔 4조엔 5천억엔 계속 적자입니다 무역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항상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걱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푸른색이 소득수지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입니다 아주 크죠 일본의 붉은색이 무역수지입니다 물건 만들어서 팔고 기름 사온 것이 여러분들 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소득수지가 큰 겁니다 대외 자산 순자산이 돌아가면서 계속 돈을 만들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물건이 좀 안 팔리더라도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21년에 일본의 순대외 투자자산은 3조 7천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889존 일본 국내 총생단 75.9% 한국은 6천6백 달러입니다 그럼 17분의 1입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17배가 많은 겁니다 2010년대부터 막대한 해외 투자자산에 꾸준히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무역적자를 상세하는 특유의 국제구조를 띄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1년에 20조엔 정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렇게 하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1년에 20조엔 정도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20조엔 정도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조 7천480억 달러 한국의 대외 순자산은 6천억 달러 1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IMF가 여러분들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더 생생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8년까지지만 여러분 여기 붉은색이 붉은색이 일본의 수출백의 수입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푸른색이 보는 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입니다 다른 것은 무시하시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지만 일본이 끄떡없습니다 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라가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다 왜 옛날에 많이 벌어놨던 대외 순자산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푸른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푸른색이 아주 작고 붉은색이 아주 큽니다 붉은색이 크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수출이 좀 안 되게 되면 전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 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왜? 붉은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푸른색이 작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뚜렷하죠 이게 한일 간의 격차 차이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또 하나 그래프를 보시니까 여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인베스먼트가 정확하게 떠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투자 이런 것 같습니다 해외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 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해외 직접투자가 푸른색이고 그러니까 그 소위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자소득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것 이런 나라가 오랫동안 무역수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초록색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자인 거죠 오랫동안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더 구체적이네요 이게 에퀴티 에퀴티 붉은색이 이게 이 붉은색은 배당소득이고 푸른색은 푸른색도 배당소득이네요 제 말씀의 요지는 물론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규모인데 국내 총생산을 차지하는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주지하는 게 붉은색이고 푸른색이 이제 배당소득 이자소득인데 그 비중은 낮지만 큰 나라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대한민국의 일본의 장기 불황과 관련해서 몇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일본은 한 50년 정도 무역수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가지고 해외에 미국 국채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놔가지고 그게 1년에 20조엔 정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벌어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거죠 무역을 해가지고 물건이 잘 안 팔리거나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거가 메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부터 순채권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17분의 1 정도의 일본에 비해서 17분의 1 정도의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특없이 적은 액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물건이 반도체가 잘 안 팔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그냥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적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곤란하게 된 거죠 오늘 내일 이렇게 언론들 보니까 한국의 교육품목 가운데 100여 개 정도가 지금 경쟁력의 붉은 불이 경보 쌓임이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생산요소 가격을 다 올려버렸으니까 인건비도 올리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올리고 정지로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준주시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다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가 책임지니까 정신 못 차리면 비용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좀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득표수는